오늘의 여덟번째 경기는 60kg 이하 라이트급 경기입니다. 이에서 심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번째 경기입니다. 첫번째 경기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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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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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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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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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